서건창이 기아 유니폼을 입고 LG 트윈스 염경협 감독을 울렸습니다. 방출된 지 5달 만에 만난 LG였고 서건창의 비수 한방에 LG는 연패를 당했는데요. 서건창은 10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전에서 7회 말 9번 타순의 대타로 투입됐고 기아가 3대 4로 뒤지던 8회말 2사 1, 3루 두번째 타석에 섰습니다. 2대 4로 뒤지던 기아가 7회말 1점을 따라붙은 뒤 8회말 LG불펜을 다시 몰아붙이고 있었고 앞서 2사 1루에서 LG는 마무리 유영찬을 한 템포 빨리 투입하며 대타 고종욱을 맞서 우전한타를 쳐내며 1, 3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서건창이 타석에 들어섰는데 LG 포수 박동원이 마운드로 향해 어린 마무리 유영찬을 한 번 다독였으나 서건창은 초구에 바로 방망이를 날카롭게 휘둘렀습니다. 시속 150km 직구에 서건창이 때린 타구는 오른쪽 외야로 쭉 뻗어나가며 관중석으로 넘어가려던 강력한 타구는 외압 펜스 위 철조망 사이에 그대로 꽂혔는데요. 비디오 판독을 통해 1호타가 되며 역전 결승타가 되지는 못했지만 서건창의 날카로운 타구는 동점타가 되며 LG의 비수를 꼽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극적인 동점 1호타를 만들며 서건창이 기아를 구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 타구에 흔들린 유영찬은 계속된 2-4-2, 3루에서 다음 타자 김도영을 상대하며 3볼 원스트라이크 불리한 카운트에서 보크 결승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로 주자도 없었지만 세트 포지션에서 멈춤 동작 없이 그대로 던지는 바람에 보크 판정을 받으며 염경엽 LG감독은 마운드로 나와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기아가 추가점을 더하지는 못했지만 9회 초 마무리 정혜영의 세이브를 더해 5-4 승리를 거두며 전날 완승에 이어 2연승을 달렸습니다. LG 트윈스의 시절 극심한 부진을 겪은 서건창은 방출 이후 처음 상대하게 된 지난 9일에도 교체 출전하며 2타수 무한타였지만 희생플라이로 1타점을 뽑으면서 21타수 11안타 7타점의 활약을 펼치고 있었고 이날 아예 결정적인 동점타로 LG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도영도 9일 LG전부터 2경기 연속 1번 타자로 출전하며 1번 타자를 맡을 때만 해도 시즌 타율이 1할 9푼 1위에 그치고 있었는데 두 경기 동안 9타수 유간타를 몰아치면서 완벽하게 반등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부침을 겪고 있는 김도영에게 갖고 있는 게 좋은 선수다. 그 전에도 보셨겠지만 모든 경기에서 1개 이상은 정타가 나왔다. 잘 맞은 타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정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타구 질에서 부활을 예감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7대2로 이긴 9일에는 6회 세기 3점 홈런 등 무려 4안타를 치면서 개인 한 경기 최다 안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경기 후 김도영은 주전들이 빠진 상태에서 나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에게 많은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았다. 한 타석씩 집중하려고 했지만 경기가 초반부터 잘 안 풀리며 출루에서 흔드는 플레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도영은 서건창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김도영은 오늘 이후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은 진짜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주변에서 선배님, 코치님들이 좋은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다. 서건창 선배님께서 우리 같은 타입의 선수는 안 맞아도 뛰면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니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일루에 나가게 되면 주루플레이에 신경 쓰면서 경기 감각을 찾으라고 해주셨다. 요즘 그 말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서건창에게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서건창은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한 이후 많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석외수로 잘 알려진 서건창이기에 기아에서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배경에 대해 서건창은 그냥 내 경험이었다. 나 또한 어린 시절에 주루플레이를 많이 띄었고 사실 나도 그랬다. 방망이가 안 맞고 그럴 때 홈런 타자에게 간간히 하나씩 나오는 홈런이 기폭제가 되고 기분 전환이 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더 과감하게 주루하고 도로하면서 거기서 아드레날린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았다. 거기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었다. 나의 예전 모습이 기억났기에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뿐이다. 김도영 또한 마찬가지며 원래 잘하는 선수이기에 걱정이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직후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이틀 연속 리드오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김선빈이 중요한 타이밍마다 타점을 올리면서 경기를 대등하게 끌고 갈 수 있었다. 최원준도 필요할 때마다 안타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서건창의 동점 적시타가 오늘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오늘 힘든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함께 응원해 주신 만원 관중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2연승을 달리며 1위 탈환 소감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승리에도 마냥 웃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완 영권 이유리가 등판 도중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내려간 데 이어 백업 유격수 박민마저 펜스와 충돌하며 최소 3주 동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투구 중 팔꿈치 통증으로 강판한 이일이는 염자 진단을 받으며 그나마 생각보다 큰 부상은 피했는데요. 이일이는 선발 등판에 1회를 실점 없이 막았으나 2회부터 흔들렸습니다. 총 55개의 공을 던지면서 1과 3분의 1이닝 오피안타 4사 사고 일탈삼진 3실점을 기록한 후 마운드를 내려왔고 기아 구단에 따르면 이일이는 왼쪽 팔꿈치의 불편함을 느껴 보호 차원에서 교체됐다. 아이싱 후 구단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려 했지만 공유일인 관계로 확인이 늦어졌다. 확인 결과 이일이의 초기 진단은 왼쪽 주관절 굴곡근 염자였다. 일단 엔트리에서 말소한 뒤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을 계획이지만 일단 인대 등의 이상이 있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은 큰 부상은 아님을 알렸습니다. 팔꿈치를 둘러싼 근육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일이 뿐만 아니라 박찬호의 부상으로 선발로 나서기 시작한 박민도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박민은 엘지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 및 6여수로 선발 출전했고 기아가 2대4로 끌려가던 6회 초 3루 파울 지역으로 가는 신민재의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다가 펜스와 충돌에 쓰러졌습니다. 곧장 3루심과 트레이너가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고 구급차가 경기장에 들어와 박민을 병원으로 호송했는데요. 박민은 정밀검진 결과 왼쪽 무릎 내측 광근의 부분 손상을 진단받았고 구단에서는 다행히 수술은 피했고 재활의 3주가 소유된다고 진단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상 병동인 기아 입장에서는 마음을 졸였을 텐데 부상 당시 충격이 육안으로도 워낙 심해 보였던 데다 구급차의 실려가 매우 큰 부상을 우려했지만 역시 생각보다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데 그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아로서는 초대형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시즌 기아는 탄탄한 전력과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있는 외국인 투수의 영입으로 디펜딩 챔피언 엘지를 위협할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시즌 시작 전부터 주축타자 나성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고 개막 첫 주에 일루수 황대인이 햄스트링 부상 임기영이 지난 1일 왼쪽 내복 삭은 미세 손상으로 잇따라 1군 엔트리에서 빠지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탄탄한 댑스를 갖춘 덕에 아직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부상이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이범호 감독의 운영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